안녕하세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참된 교훈을 얻게 된 남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늘 외롭게 자랐던 탓에 다복한 가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좋은 아빠, 든든한 남편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한테는 쉽게 허락되는 꿈이 저한테는 첩첩산중처럼 어려웠어요.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런 귀구한 팔자가 다 있나 싶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와 아빠, 저까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유치원 시절에 아버지께서 몇 장 없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치원생이 되면서 엄마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힘든 목소리로 저한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성호야, 여기 사진 보이지? 성호를 낳아주신 엄마야. 엄마요? 저희 엄마 맞아요? 어, 성호 낳아주고 잠시나마 키워주신 엄마야. 근데 우리 엄마 이제 어디 계세요? 왜 지금은 없어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성호야, 엄만 하늘에서 우릴 보고 계셔. 우리 성호 낳고 키워주시다가 너무 천사 같아서 하늘에서 먼저 데려가셨어. 아빠, 이제 정말 그럼 엄마 못 와요? 전 인사도 못했는데요.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줄게. 항상 이 아빠가 성호 곁에 있어줄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해 물었던 저는 아빠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랑 살면서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달랐어요. 무언가 채워도 계속해서 비워지는 거, 그게 엄마의 빈자리였거든요. 그때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셔서 저와 아버지는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아버지가 일 나가시면 저를 돌봐주시는 사람은 할머니가 유일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주야간 이교대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야간 근무 땐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서 저를 돌봐주셨고 유치원에 다녀오면 밥을 챙겨주며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오늘 유치원에서 별일 없었니?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내놈 목소리가 왜 그래? 땅이 꺼지겠네. 누가 또 괴롭혔어? 아니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헬미한테 말해봐. 이리 봐. 여기 얼굴에 상처는 또 뭐야? 상처 아니에요. 그냥 긁혔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작은 상처만 있어도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이리저리 보면서 화내는 할머니한테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옆집 사는 상처리가 저한테 엄마 없다고 또 놀렸어요. 유치원에서 그림책 보고 싶었는데 상처리가 저한테 넌 엄마 없어서 이런 것도 유치원에서만 볼 수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대로 말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옆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셨어요. 상처 엄마 여기 나와봐요. 상처 엄마 할머니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니까 옆집에서 상처리네 어머니가 같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상처리네 어머니가 할머니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저녁에 무슨 일이세요? 하도 소리를 지르셔서 전 뭐 난리라도 난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지 내가 괜히 왔겠어? 뭔데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장손 얼굴 여기 안 보여? 감히 우리 장손 얼굴에 상처를 내? 그리고 이 집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엄마 없어서 그런 거냐고 막말을 해? 상처리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무슨 소리세요? 우리 상처리가 그랬다고요? 그래 유치원에서 그림책 보는 게 뭐가 이상해? 유치원에 공부하러 가지 놀러 가? 왜 애가 책 좀 보겠다는데 엄마가 있네 없네 그런 말을 떠들게 만들어? 당장 상처리 이놈 데려와 할머니가 그날 상처리네 어머니한테 한참 화를 내셨어요. 결국 저를 놀렸던 상처리가 소란스러운 상황에 현관으로 나왔다가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상처리를 보면서 소리치셨어요. 너 이놈! 누가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해? 누가 친구한테 엄마 없다고 놀리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할머니 무서워요. 저 잘못했어요. 성호한테 사과해. 어서 성호야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울면서 사과하는 상처리를 보면서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엔 나도 안 참을 거야. 결국 제가 상처리와 하회를 하니까 상처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언짢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할머니 애들 싸움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애들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커? 뭘 그렇게 커? 우리 성호가 얼마나 귀한 손잔데 엄마 없다고 막 크는 줄 알아? 우리 장소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고 아주 얼마나 잘 교육받고 잘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손자 건들기만 해봐. 그날 할머니는 상처리네 집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호통을 치셨어요. 할머니는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지면 짱돌을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손자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엄만 안 계셨어도 할머니의 사랑은 분해 넘치도록 받고 자랐답니다. 그렇게 전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초등학생이 됐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부모님과 같이 온 친구들한테 계속 눈길이 갔었죠. 그런 절 보면서 할머니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할머니가 입학식 때 와서 싫어? 아니요, 아니에요. 전 할머니가 와주셔서 좋아요. 그냥 다른 친구들 본 거예요. 괜찮어. 네 마음 다 알아. 이런 널 두고 떠난 네 엄마도 속상했을 거야. 에휴, 우리 손자 헬미가 많이 아껴줄게. 할머니는 저한테 한없이 해주시면서도 늘 미안해하셨어요. 친어머니가 제가 두 살 때 병안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할머니도 며느리를 잃은 아픔이 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 본의 아니게 늘 할머니한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할머니는 늘 제가 1번이었어요. 그러다 친척들이 할머니네 집에 다 모였을 때 분란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또래였던 사촌들 사이에서 저는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살 어렸던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은 엄마 언제 생겨? 왜 초등학생이 됐는데 엄마 안 생겨?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형도 좀 더 크면 엄마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엄마 없어? 불쌍하다, 성호형.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남 1녀 중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제 뒤에 계시던 할머니가 동생을 보며 소리치셨습니다. 너 지금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형한테 네 할미가 있잖아. 할머니는 맨날 형만 예뻐하세요? 엄마 없는 형이라 그래요? 뭐야? 얘 둘째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아니, 얘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제야 아버지 동생이었던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형이 재혼할 줄 알았죠. 그래서 애가 자꾸 형은 왜 엄마가 없냐고 하길래 좀 더 크면 생긴다고 둘러댔어요. 넌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니? 어디 가서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친구한테 가정살 함부로 물으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왜 그렇게 가르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잘 가르칠게요. 성호야, 작은 아빠가 미안해. 저는 그렇게 작은 아버지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참 씁쓸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상황에 발벗고 나서주는 할머니가 곁에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에 오는 날이면 누구보다 아빠를 반기면서 소리쳤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성호.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었지? 네,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저 숙제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9시에 일찍 잤어요. 정말? 그럼 이 아빠가 내일 성호 고기 사줘야겠네. 우와, 진짜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가요. 할머니도 요새 기운이 딸리신대요. 당연하지. 할머니랑 셋이 내일 외식하러 가자. 너무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탓에 할머니는 저한테 한 가족, 그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외식하러 간 자리에서 아버진 할머니께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성호 혼자 보신다고 힘드시죠? 죄송해요. 제가 일이 이렇다 보니까 집에 오래 있지도 못하네요. 아니야. 우리 장손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뭐가 힘들어. 난 우리 성호 크는 거 보면 대견해. 얼마나 씩씩하게 잘 커주는데 그냥 내가 고맙지. 저랑 성호는 어머니 안 계셨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좀 더 모아서 이사하면 그땐 어머니도 편히 모실게요. 무리하지 말아. 난 지금도 좋아. 그러니까 너도 몸 상하게 일하지 말고 건강부터 챙겨. 사람이 밤낮 받고 가면서 일하면 금방 몸이 상해. 걱정 마세요. 저보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늘 걱정만 드리네요. 자식 둔 부모는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애미 걱정 말고 성호 데리고 잘 살 걱정이나 해. 아버지는 늘 할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야간엔 거의 2주 동안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할머니 혼자서 저를 돌보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돈을 벌면 늘 할머니와 절 위에서 쓰셨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는 꼭 좋은 집으로 이사하겠다면서 입버릇처럼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늘도 원망스럽게 제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저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화재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겨우 10살이었던 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있던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물었어요. 그 당시 할머니도 아들을 떠나보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품에 안으면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할머니는 강인한 분이셨어요. 장남을 먼저 보내고 장손을 맡아 키우시면서 다른 손주들보다도 저를 더 아껴주셨습니다. 새해 다 같이 있을 때 세뱃돈을 주더라도 할머니는 늘 저한테 만 원씩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손주들은 5천 원씩 주니까 한 번은 다른 동생이 할머니를 보며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왜 형만 만 원 주고 우린 5천 원이에요? 우리 집 장손이잖아, 장손. 원래 집안의 장손한텐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형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할머니 호통에 다른 동생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나름대로 가족들 사이에서 제 입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유일한 가족을 할머니라 생각하며 많이 의지했어요. 하지만 마냥 좋다가도 할머니의 과잉사랑에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할머니는 해장국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가게 문 열 시간에 학교를 쫓아 오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제가 같은 학교 선배한테 돈을 뺏긴 걸 알고 돈 뺏어간 형을 찾겠다고 오신 겁니다. 할머니는 학교 교실 복도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누가 우리 손자 돈을 뺏어갔어? 저는 학교 수업 중에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상습적으로 학교 형들한테 돈을 뺏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제 일기장을 보고 다 알게 되신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학교 복도부터 소리치면서 교무실로 가는 할머니를 쫓아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야? 누가 너 돈 뺏었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숨긴다고 숨겨져? 누구야? 당장 말해! 누가 우리 장손을 괴롭혀? 할머니가 노발대발 화를 내시니까 단일 선생님까지 교무실에서 할머니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할머님, 학교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성호가 학교에서 돈을 뜯긴다는데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애가 말은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예? 성호가 돈을 뺏겼다고요? 학교 측에서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훈계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십시오. 내가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런 일 또다시 없도록 제대로 훈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항상 우리 손자 뒤에서 두 눈 시퍼럽게 뜨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담임 선생님께 호통을 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저런 상황에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도 모르게 할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는 왜 오셨어요? 제가 아직도 뭐 애인 줄 아세요? 뭐? 성호야, 이 할머니는 다 널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할머니가 학교 뒤집고 가서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 줄 아세요? 난 우리 손자가 괴롭힘 당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성호야, 이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저도 선생님께 말하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굳이 학교까지 쫓아오지 않았어도 제가 다 말하려고 했다고요. 왜 자꾸 학교로 무작정 쫓아오세요? 쪽팔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그날 속상한 마음에 할머니께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에 저는 무작정 학교까지 온 할머니가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낸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른 뒤 할머니는 오히려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헬미가 미안하다. 다시 나 안그러마. 그러니까 나와서 저녁 먹어. 밥은 먹어야지.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죄송해요. 다 절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성호야. 할미가 주책맞게 학교까지 가서 미안하다. 다신 너 쪽팔리게 안하마. 아니에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젠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 수 있게 살게요. 죄송해요. 아니다, 우리 손주. 말만으로도 할머니는 든든하다. 미안해하지 말아. 어서 밥 먹자. 할머니는 화만 내는 손자 뭐가 예쁘다고 밥까지 챙겨주세요. 제가 더 죄송하잖아요. 네가 꼭 뭘 잘해야 밥을 주니? 그냥 내 손주니까 굶지 말라고 챙기는 거야. 다른 집 자식 같았으면 내 절대 안 챙겼어.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효도할게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큰 사랑 앞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만 봐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는 할머니께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꿈이 하나 생겼어요. 우연히 전쟁 영화를 보다가 군인이라는 꿈이 생긴 겁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면서 피가 끓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군인으로 살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오로지 꿈 하나만 보고 산 저는 그렇게 직업군인으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어, 아주 멋지구나. 내가 우리 장손 덕분에 두 다리 쭉 먹고 산다. 할머니는 정말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휴무엔의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니면서 효도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른 중반이 되도록 혼자였어요.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서른 중반에 소개로 만난 아내는 직업이 서비스 센터 직원이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군인이라고 하니까 아내는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업이 군인이면 이런 파스타로 배가 안 차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한식파라서요. 근데 소개팅에 한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식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도 한식파거든요. 첫 만남인데 너무 잘 먹는 것처럼 보일까 봐 레스토랑으로 온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저희 저녁에는 한식 먹을까요? 전 너무 좋아요. 역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털털하고 배려있는 아내의 다정한 성격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날 점심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대화가 잘 통해서 아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아내와 연애가 1년쯤 됐을 땐 아내가 먼저 할머니가 하시는 해장국 가게에 가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해장국 가게에 갔더니 할머니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성호야, 네 여자친구니? 네, 할머니. 여자친구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말을 하고 오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커피라도 좀 사다 놨을 텐데. 할머니는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 저를 보고 당황한 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랑 같이 차라도 한잔하려고 커피 사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뭐하러 커피를 사왔어요? 오래 대화 나누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한테도 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손녀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내가 손주 여자친구랑 처음 인사해봐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 오늘 점수 따러 온 거예요. 점수는 무슨 점수. 그냥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고운 사람을 데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쁜데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아내는 할머니와 커피를 마시다가 저녁 손님이 늘어나자 갑자기 앞치마를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오늘 일을 아르바이트 할게요. 저 시켜만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일하겠다고 일어나는 아내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냥 있어. 무슨 일이야. 손목도 얇아가지고 뚝배기를 어떻게 옮기려고 해. 할머니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모르세요? 제가 타고난 일꾼 체질이에요. 저 맡겨주세요. 그날 저는 아내를 따라 덩달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일하다가 바쁜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를 보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해보니까 테이블 위치를 좀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물들어가는 길이랑 주방에서 나오는 길이 겹쳐서 음식 나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성어오면 같이 테이블 좀 옮기자고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봤구만. 아주 제대로 봤네. 그쵸? 저 오늘 정말 제대로 일했죠? 그래. 우리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이 야무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네. 할머니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눈도장 제대로 찍은 아내와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부터 했었거든요. 그 전에 한 번 처가에 인사 갔을 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가 어깃장을 두는 겁니다. 뜬금없이 장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혼자서 손자 키우신다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처음엔 예비 사이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렇긴 해도 우리 손자 부모 없는 티 안 나게 키우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래도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부모 없는 애들은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인 제 입장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죠. 홀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 손에서 혼자 큰 예비사일 어떻게 쉽게 인정하겠어요. 저도 정말 큰 용기 냈어요. 큰 용기요? 그렇게 걱정되면 결혼시키지 마세요. 어디서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세요? 사지 멀쩡한 남의 집 귀한 손줄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휴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말 가려서 하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무리하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자 장인이 옆에서 대신 사과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의도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런 소리하면 전 이교로 못 시킵니다. 예, 예, 그럼요. 저희 예비사이 아주 듬직하게 마음에 듭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할머니가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셔서 장인과 장모도 말실수를 사과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우리 손자 장가갈 때 아파트에서 보낼 겁니다. 그만큼 우리 손주 부족한 거 없으니까 자꾸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저한테 아파트를 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정말 장인, 장모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가 25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신 덕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와 아내는 순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는 아내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저는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신혼 때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있을 땐 2주에서 한 달 정도 비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신혼인데 이렇게 매번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쉽다. 금방 올게. 훈련이라 어쩔 수가 없네. 알겠어. 나 집 잘 지키고 있을게. 나라 잘 지키고 와. 항상 몸조심하고. 어. 나 잘 다녀올게. 저는 아내와 아쉽게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생활했을 때 저는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2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2세? 우리가 애 낳을 상황도 아닌데 무슨 2세야. 우리가 왜 애 낳을 상황이 아니야.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동안 돈도 잘 모으고 있었잖아. 당신이 계속 훈련 가는데 그럼 나 혼자 독박유가 하라는 거야? 난 아직 아이 키울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때 저는 아내가 아이 키울 준비가 안 됐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아이 문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셔서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흰 애기 소식은 없니? 내가 더 늙기 전에 증손주 좀 안아보고 싶네. 제가 요새 일이 바빠서요. 일만 좀 안정되면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일도 좋지만 가정을 꾸렸으면 아이를 키워야지 그래야 부부 사이도 끈끈해지는 거야. 할머니는 저만 보면 증손주가 보고 싶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도 점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증손자를 안아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아내가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할머니와 아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아이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도 아이 문제는 아내 의견이 1순위니까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저의 배려에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랜만에 집에 왔었는데 아내가 친구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때 당황한 저를 보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왔어? 내가 미리 말 못했지? 오늘 내 친구 생일이라서 우리 집에서 같이 생일 파티하려고 괜찮지? 어? 아, 그래. 이미 왔는데 재밌게 놀아.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라니까. 고마워. 오랜만에 훈련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불편했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아내의 친구들은 집에서 고성 반갈하면서 술까지 마셨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아내한테 가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고 자리 정리해. 아파트에서 밤 열두시 이게 뭐하는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데 술도 못 마셔. 그럼 난 무슨 재미로 살아? 남편이 있어도 과부처럼 혼자 독수공방하는 난 어떻게 사냐고? 누가 놀지 말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엔 자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 아 진짜 산통 다 깨버리네 그냥.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은 그제야 시계를 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선이가 좀 취했나봐요. 저인 이만 가볼게요. 친구들은 적당히 눈치를 보고 가려는데 아내는 만취한 목소리로 친구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전 훈련을 끝내고 몇 주 만에 집에 오자마자 취한 아내가 어질러 놓은 집안을 정리하기까지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취한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신이 돌아온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여보 내가 어제 몇 시까지 마신 거야? 아무리 집에서 마시는 거라도 그렇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어떡해? 나 이제 훈련 끝내고 2주 만에 집에 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대단한 대접 해달라고 한 적 있어? 난 당신한테 대단한 대접 바란 적 없었어. 근데 최소한 내가 오랜만에 집에 오면 밥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정말 미안해. 어젠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처음으로 친구들 초대해 본 거야. 그래서 너무 신나서 그랬나 봐. 내가 대체 당신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돼? 다신 안 그럴게.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저는 애원하는 아내를 보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내가 묘하게 밖으로 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였는데 아내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아내가 무슨 야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야근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야근이 많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 때문에 늦는다고 전화하는 아내한테 정말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이 바쁜 건 알겠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늦는 거야? 그걸 왜 물어? 나도 회사일 때문에 늦을 수도 있지. 벌써 야근이 2주째잖아.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당신도 훈련한다고 2주씩 집에 안 오잖아. 그때마다 내가 의심했으면 좋겠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나 바쁘니까 끊어. 저는 아내한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화들짝 놀라면서 화내는 아내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2년 차쯤 되니까 왠지 아내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져야 하는 부부 사이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사인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훈련 가기 전에 할머니가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호야 너 또 훈련 가하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쯤마다 가는 것 같아서 내 전화해봤어. 이번엔 얼마 있다가 오는 거야? 한 3주 정도 뒤에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 올 때쯤 반참 좀 집에 가져다 줄게. 힘드시게 뭐하러 그러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러 이 헬민 하나도 안 힘들어. 감사해요. 제가 다녀와서 좋은 거 모셔 갈게요. 그래 너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그렇게 저는 아내한테도 못 받은 배웅을 할머니께 받으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온 저한테 할머니께서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네? 무슨 말이길래 고민까지 하셨어요. 내가 반찬 냉장고에 넣어주려고 네 집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진 뭐야. 아무래도 네 아내가 수상하다. 조심해라. 보통년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으니까 할머니는 반찬 주려고 갔다가 본 수상한 광경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그날 반찬을 챙겨서 집에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가 한참 뒤에 나왔다는 겁니다. 한 5분 쯤 지나니까 아내가 나오더니 할머니를 보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일 성호가 훈련 끝나고 나오잖아. 그래서 반찬 좀 가져왔어. 근데 넌 벨 누른 지가 언젠데 이제 문을 열어? 아 제가 화장실에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겨우 집에 들어간 할머니는 신발장에서 수상한 신발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보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아내한테 물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정수기 필터 갈아주러 온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행색이 필터 갈러온 사람 같지 않아 빤히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수기를 수리하러 왔다는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정수기는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급하게 말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가는 그 남자가 아무리 봐도 할머니 눈엔 수상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상황을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기 필터 갈러 왔다는 사람이 정장에 빈손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 문을 늦게 연 것도 그렇고 네가 한번 알아봐.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말을 듣고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전자상가에 들러 초소형 카메라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해뒀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저는 때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2주 뒤에 저는 할머니와 같이 카메라를 확인했다가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본 정수기 기사는 수리 기사가 아니라 상간남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카메라에 녹음된 영상에 두 사람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빈 집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니 아내가 그 남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둘이 남았다. 우리 회사에서 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같이 밥도 못 먹었네. 오빤 점심 어떻게 먹었어? 오늘 영선이랑 같이 점심 못 먹어서 대충 때웠지 뭐. 나 너무 배고파. 진짜? 기다려봐. 내가 맛있는 집밥 차려줄게. 남편한테도 해준 적 없는 갈비찜 제대로 해줄게. 마치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영상을 보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는 냉장고에 있는 할머니 반찬을 보고 불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노인넨 장아찔 누가 먹는다고 자꾸 가져와. 아우 냄새나. 하여튼 촌스럽다니까. 저를 위해서 가져온 할머니 반찬을 함부로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영상을 보니까 두 사람은 회사에서 시작된 사내 커플이었던 겁니다. 모든 걸 확인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거럭 화를 내며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이 기집애 가만두나 봐라. 성호야 택시 불러라. 내가 당장 가서 내 이 두 것을 머리채라도 확 잡아 뽑아야겠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고 저는 할머니와 같이 아내가 일하는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할머니는 고함을 치며 소리치셨어요. 여기 서비스 센터장 나와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준다는 것들이 감히 남의 집구석에서 바람을 펴?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더러운 짓을 해? 당장 나와 이영선 너도 나와 나이든 할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니까 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서비스 센터에 있던 고객들까지도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달려나온 아내를 보고 할머니가 소리치셨죠. 이야 이영선 네가 감히 내 손줄 두고 바람을 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라뇨? 네가 그럴 줄 알고 내 증거도 가져왔어. 여기서 뿌려볼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기서 다 까발려봐?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센터장이 달려와서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긴 고객들도 많은데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와 얘기하시죠. 제발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센터장을 따라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센터장 노트북에 USB를 연결해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세요. 여기 직원들 맞죠? 제가 없는 집에서 둘이 아주 살림을 차렸던데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남자 직원도 유부남인 걸로 아는데 이게 무슨 아주 대단한 직원들을 두셨네요. 이 두 사람 그냥 두면 절대 저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센터를 나가려는데 아내가 저한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외로워서 그런 거야. 내가 외로워서 잠깐 미쳤었나 봐. 뭐? 미쳐? 외롭다고 다 너처럼 사는 줄 알아? 난 이제 너 못 믿어. 너랑 그 새끼는 사람도 아니야? 당신 아이 낳자고 있잖아. 나 이제 아이 키울 자신 있어. 아이 생기면 우리 사이 다시 회복 될 수 있다니까. 웃기고 있네. 아이? 내가 미쳤냐? 더러우니까 이 손 놔. 여보 제발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아내가 자꾸 매달리며 애원하자 할머니는 아내를 떼어내며 소리치셨습니다. 절이 안 떨어져? 어디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손자한테 매달려? 너 악기 같은 거 썩 꺼져. 불륜한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넌 회사 일하러 다닌 게 아니고 불륜하러 다니냐? 너 같은 건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꺼져. 그렇게 그렇게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삽시간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망카페까지 퍼지면서 결국 서비스 센터에서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두 사람을 해고 처리하게 된 겁니다. 품위 위반으로 해고된 아내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시집올 때 딱히 해온 것도 없었기 때문에 빈털털이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해고되고 나오는 길에 상간남의 와이프한테 뺨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더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아내는 상간남 와이프한테 머리채를 뜯기면서 욕을 한 바가지 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 미친 삐릴이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이런 삐릴이야. 이 삐릴이야. 정말 처참할 정도로 머리를 뜯기는 모습에 속이 시원했어요. 결국 직장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난 아내와 이혼 신청과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이 소송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다 낫진 않겠지만 저는 꼭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이미 얼굴도 다 팔리고 소문도 쫙 퍼져서 재취업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 까지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우리 사랑했었잖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줄 수 없어? 그냥 나 잠깐 바람이었어 사람을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뭐? 용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도 죽어 제발 나 지금 일자리도 잃고 이제 갈 곳도 없어 우리 부모님도 나 안 받아주신대 제발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는 아내 전화를 그때 할머니가 눈치채고 전화를 뺏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에 대고 소리치셨습니다 야 이 가스나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한 번만 더 우리 손주한테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오면 내가 대갈박을 아주 밀어버릴 줄 알아 알겠어? 나 나 한다며 하는 사람이야 그때 아내는 겁을 먹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 후 모든 소송에서 저는 승소하면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정말 요즘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게 제 아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매일 좋은 글귀 같은 걸 읽어주시면서 저한테 힘을 내라고 말씀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는 이거였어요 불행은 불행은 누가 진정한 인연인지 아닌지 보여준다더라 성호야 넌 이 기회로 사람을 걸러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라 사랑한다 내 손주 저는 이렇게 늘 할머니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해장국 가게도 가끔 도와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이대로 잘 살고 싶네요 손자 잘 살라고 해주셨던 집을 팔고 지금은 할머니와 둘이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같이 있어야 제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늘 할머니는 저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진정한 가족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였어요 진정한 가족은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집안 사정은 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족은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상처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양면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끈끈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존재가 가족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으시고 부디 옆에 있는 가족을 아끼며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 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